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스피킹 전문가 제이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새로 제작한 토익스피킹 교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재 이름은요 15개 템플릿으로 끝내는 토익스피킹 필수 전략서에요 2021년 8월에 시험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내용을 완벽하게 적용한 개정판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이 책이 적합하느냐 보면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 분 시험을 두 번 세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올라 혹은 떨어져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실수를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처음이지만 토스 공부가 처음이지만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분들 토익 점수가 꽤 높게 나오시는 분들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팁과 노하우 어떻게 보면 좀 시체말로 좀 꽁수라든가 다양한 팁을 좀 얻고 싶다 내가 너무 우직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께 많은 팁 노하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단기간에 한 달 혹은 심지어 2주 만에 내가 점수를 꼭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야 이런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기초 다지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배운 기초 내용을 적용해서 핵심 이론 문제 풀이를 위해 그리고 템플릿 학습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핵심 이론을 꼼꼼히 학습을 합니다 전략서니까 이거 팁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학습한 핵심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책의 가장 메인 코너 15개 템플릿을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고요 이렇게 배워온 이론과 템플릿을 적용시켜 보는 실전 연습 코너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의 3가지 특장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15개 템플릿만으로도 목표 레벨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한 파트당 템플릿이 15개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다 합쳐서 15개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5개만 잘 학습해 주시면은 현존하는 모든 유형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핵심 이론부터 연습까지 한 권으로 밸런스 있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이론도 꼼꼼히 담고 최대한 많이 문제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현장 강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제가 서울 종로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 대면을 하는 그 강의에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팁이나 노하우를 많이 전달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교재에 꼭꼭 눌러 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만 잘 읽어도요 제 현장 강의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교재에 부록이 제공이 되느냐 모의고사 3회분이 제공이 되는데 문제 영상과 해설 강의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 시험장에 들고 가는 템플릿 총정리 교재 뒤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MP3 음원이 무료로 제공될 뿐 아니라 이 교재를 여러분이 시원스쿨 랩이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있는 제 강의와 함께 유료 강의입니다 함께 수강을 하시면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원스쿨 랩 사이트에서 제 강의를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연계 학습을 안내해 드릴 건데 제 교재가 3권이 있단 말이에요 보라색 이론서 이론서는 아무래도 실전 문제보다는 이론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기초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먼저 학습을 하고 이쪽으로 건너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토익 점수가 막 500점 대, 600점 대 이런 분들이 솔직히 이 교재로 바로 학습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략서, 배운 내용, 이론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킬지 다양한 팁을 배운 다음에 학습 마무리를 위해 실전서를 학습해 주시면 퍼펙트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원스쿨랩이라는 사이트에서 각 교재별 온라인 강의도 제공이 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면 됩니다 모의고사도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요즘에는 문제 풀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의고사 교재도 꼭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 출간한 필수 전략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 15개 템플릿을 여러분이 잘 익히면 분명히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